1. 유통 2021년 5월 19일 여행 67탄 Start! Go 공포방송 NUMBER ONE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오늘 온 곳은 어떤 폐식당 겸 가정집입니다 일단 장르는 폐식당 겸 가정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? 귀신이십니까? 뭐야..? 여기에서 건물에 상호가 너무 많이..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낚시줄에서 그러시면 안되는데.. 낚시줄이.. 아까 뚜껑이 열었어.. 하필이면 낚시줄이.. 하필이면 낚시줄이.. 하필이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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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닐.. 하필이면... 하필이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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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들어 자 장난치지 마세요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? 뭔 칼들이라고만.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혹시 여기 있어요? 거품이 퍽퍽퍽퍽퍽퍽 건 당 Dew 헉? 형..깜짝이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뭐지? 안 부러지지 않겠지? 안 부러지지 않겠지? 뭐야..? 방금 뭐라고 하셨어? 방금 뭐라고 하셨어? 잠시만요 잠깐만요 잘만 하면 대화가 될 것 같은.. 몇몇 분들이 여기를 왔다갔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저한테는 뭔가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뭐 이런 느낌 조금 뭔가 자포자기한 상태? 조금 뭔가 장난기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뭔가 좀 호의적으로.. 아이고 깜짝이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잠깐만요 제가 담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담배를 드렸으니까 일단 한 대 피우십시오 안 움직여... 어머니 안 움직여.. 그만이요 그만이요 그만.. 알았어요 담배.. 지금 제가 술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, 제가 술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x3 다행히도 여러분들..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..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두 분이 먼저 왔다 가셨다 보니까 기운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다행히도.. 여기가 검은 형체 찍혔고 장난도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덴베는 딱히 원하지 않으신다 덴베는 딱히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게 다음 소음이 상대적이니까 2 4 3 4 4 5 5 4 5 5 6 5 7